안녕하세요. 연우리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408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하겠습니다. 한 문제만 다릅니다. 배울 게 있어서 그럽니다. 50번째 유형별 문제고 1-1입니다. 2052번 3-6 대학교 문제네요. 틀린거 고르기입니다. 비킹, 북경은 덴슬리, 밀집되어 있는 시티다. 그냥 뭐 시티인데 셀 수 있는 명사잖아요. S도 안 붙고 O도 안 붙었으니까 틀렸죠. 물론 세상에서 제일 가장 그러니까 최상급 앞에서는 덜을 붙여야 되겠죠. the man who fixed my car. 내 차를 고친 그 사람은 대상을 한정하죠. accidentally broken the pen을 망가뜨렸다. 이틀은 가져오고요. 항상 어렵다. to make hard decisions.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 he has driven. 차를 몰고 직장에 갔다. 매일 since he bought that new car. 그 새 차를 산 이래로 내내 현재 관리수였죠. since he 출근했다. 이런 거죠. 최상급에는 덜을 써야 된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지요. 자, 그래도 좀 설명을 해볼까요. the most. 명사로 끝나는 경우 최상급에 정관사를 붙여야 된다. 쭉 내려가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최상급과 관사인데 정관사를 사용하죠. 물론. john is a cleverest student 쓰면 틀려요. 덜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복수형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한 명을 대상으로 할 때 s가 안 붙었으니까 복수형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를 붙이면 a cleverest student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어를 쓰면 또 하나의 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a cleverest student를 쓰는 순간 another a. cleverest student가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가장 영리한 학생이 좋을 이상이 되어서 곤란한 거예요. 가장 영리한 학생의 경우에는 보통은 유일한 존재이므로. 물론 제자라는 학생이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다. 그럴 때는 다른 개념이고요. 유일성에 덜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john is one of the cleverest student. 그러니까 영리한 학생이 여러 명일 때는 one of를 쓰면 되는 거죠. Sarah is the youngest child. 집에서, 패밀리에서 가장 어린 아이다. 이런 거죠. 덜을 써야 되는 거죠. 최상급의 형사가 한정형법을 꾸밀 때는 덜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Sarah is the youngest child 나면 이거는 이제 영리스가 붙어갖고 속성 표시가 돼서 막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막내다. 그럴 때는 패밀리도 필요 없고요. Sarah is the youngest child가 나면 소유의 개념이 부과되면요. A child of theirs, one of their children, they have. 이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더는 느낌, 단어의 새로운 뜻이 없는 거고요. 이거는 젊다는 걸로 인정이 되면서 동시에 소유의 개념이 개입되니까 대여 대신에 뭐를 쓰면 된다? 대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The taller boy is John. 이건 더 비교급이 있었으니까 오브 더 투가 숨어 있는 거죠. 더 큰 아이는 전이다. 잔하고 다른 애하고 한 명을 비교한 거죠. 그래서 더 비교급에도 오브 더 투가 숨어 있는 거죠. 비교급에서는 지시의 개념이 부과되면 지시한정사 같은 걸 쓸 수 있어요. The youngest daughter is a dentist. My youngest daughter. 이거 다 괜찮아요. 최상급일 때 소유의 개념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최상급은 정도의 최상급으로 유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유일한 존재로 대상이 정해짐으로 이럴 때는 못 쓰지 않는다는 거죠. 지시한정사 같은 걸 쓰지 않는다는 거죠. that taller boy는 되는데 that youngest boy 이건 안 되는 거죠. 거리의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자주 물 주는 게 필요하다. 다른 정원에서 어떤 것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프렌트를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어프렌트를 쓰면 의미상으로 최상급인 어나더프렌트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최상급에는 그래서 지시한정사인 대시 쓸 수가 있어요. 의미상 최상급에서는. 의미상 최상급이죠. 이거는 지금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이 그러니까 비교급이지만 의미상의 최상급인 거죠. 의미상 최상급. 의미상 최상급일 때는 한정사인 대투를 얼마든지 쓴다는 거죠. he was the best man. 그 잡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니까 덜을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냥 베스트맨 쓸 때는 groomsman 이건 들러리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최적임자일 때는 덜을 생각 못하나 신랑 들러리라는 뜻일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럴 때는 관사 안쓰고 베스트맨으로 충분한 거죠. Sarah is the youngest of all. the most efficient of all. 형용사가 이렇게 서술용법으로 쓰일 때 더 연기수로 끝났잖아요. 그땐 가장 어리다. 더의 사용은 선택적인 거예요. Sarah is the most efficient in the piece. 이렇게 이거는 형용사로 쓰인 게 아니고 명사가 붙었잖아요. 아워 이렇게 붙을 수 있죠. 아무튼 이거는 더든 아워든 써야죠. 대체하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amost, almost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가 최상급인데 더 어를 썼어. 그러지 말고 최상급이 아니에요. 이때 이 most은 강화사예요. 그냥 extremely의 뜻이에요. 아주 유능한의 뜻인 거죠. Sarah is the youngest. 근데 뭐 최상급의 한정력으로 데를 생략할 수가 없어서 틀리는 거예요. 더도 안 쓰고. 그리고 뭐 강화사라면 어라도 붙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대한모스트 이피션트 퍼블리셔스. 이거는 모스트는 강화사고요. 더 없으니까. 아주. 그리고 복수형이 쓰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Sarah is the most efficient는 의미상 가장 유능하다. 더 안 써도 되니까. 또 강화사일 때는 아주 유능하다. 서술형법에 덜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강화사로 해석될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해요. 1번, 2번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느 쪽인지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로마와 프로렌스는 인디도 아름답다. 하지만 베니스 세 개가 나왔죠. 더, most, 가장 낭만조자. 여기서 데를 생략하면 extremely romantic의 뜻이 될 수 있어 but 이전 부분과 뜻이 맞지 않으므로 지금은 분명하게 형사가 나오지만 데를 써주는 게 좋은 거예요. She is the most efficient publisher. 이거는 뭐 매우 그런 거죠. They helped us with the deepest. 이거 최상급이지만 이거는 강화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most가 안 쓰이고 est가 붙은 디피스트도 쓰이지만 강화사로도 쓰이고 sympathy는 불가산 명사로 여겨지면서 무관사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매우 동전. 왜 최상급인데 더 안 썼을까? 최상급 아니고 강화사고요. 아주 깊은 동전을 표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강화사가 되면서. Isn't she the most beautiful woman? 이렇게 beautiful woman 근데 이건 더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름다운 여자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Lucille wears the artist cross. 정말 이상하게 옷 입어. 그치? 자기 이런 거예요. My dear가 빠졌네요. 비교의 대상이 언급되지 않는 데서 명사 앞에는 더 못쓰나 더 최상급이 최상급 의미가 아니고 강화사로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I work fastest. 부사의 최상급은 선택적이에요. 히덕서는 패스트다 오블 부사의 최상급은 덜을 쓰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뭐 쓸 때도 있지만 Tim tries the hardest world boys 클래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한다. This troubles me the most 가장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Three boys the most politely 이렇게 간혹 덜을 부사 앞에 쓴 경우도 있다는 거죠. What I come from 내가 온 데에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있고 무슨 정도를 나타내는 게 없으니까 이때 이 most 는 대부분이고요. 더 most 는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 쓸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니까. 물론 which is the most 도시가 여러 개 있는데 어느 도시가 가장 많은 관광객이야. 대부분의 뜻으로 쓰이는 most 모스트는 양하사로 더가 안 붙고요. most 유니버시티 대부분의 대학들 막연하게 쓸 때는 most 그냥 쓰면 되시고요. 오브 쓰면 안 돼요. 막연한 명사와 막연한 대학은 그냥 붙이면 되는 거지. 중에서 라는 most 오브 쓰면 안 되는 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most 오브 안 돼요. 불분명한 most 불분명한 유니버시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러나 더가 붙으면 most 오브 유니버시티 most 더 쓰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것 중에서 오브 쓰는 거고요. 정해지지 않은 것 일때는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어되시겠죠. 히스팬드 모스트 자기 시간의 대부분인 거죠. 히스로도 정해진 거죠. 불분명한 안정해진 것 하고 정해진 것 연속해서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부정형 부정형은 안정해진 거죠. 부정형 명사가 오면 안정사를 쓰고 정해진 게 오게 되면 대명사로 써야 된다. 이런 거죠. 이해되시겠죠. 모스트 오브 댐 아예 대명사가 오브일 때는 오브 써야 되는 건 모스트 댐 대명사 할 때는 오브 꼭 써야죠. 모스트 댐 안 되는 거죠. 대야 모스트리 이거 좀 주의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안 내려버렸네요. 모스트리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양화사 하향 이라고 하는 거예요. 퀀티파이어 퀀티파이어 프로테이션 이라고 하는 건데 용어가 어렵죠. 양화사 하향 별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모스트 오브 더 스튜던트잖아요. 근데 이 모스트를 아래로 내려보내고 싶으면 비동사 뒤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스튜던트 아 모스트 쓰지 못하고 양화 부사로는 모스트리를 쓰는 거예요. 양화사는 양화사 하향을 시킬 때 올버스 스위치와는 달리 모스트를 쓰면 안 되고 양화사로는 모스트리를 쓰는 거예요. 양화사 하향이라 그래요. 가장 많은 수상하다 이 뜻인데 간혹 덜을 안 쓰는 경우가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댄서다. 더 써야죠. 최상급이니까 이걸 원어브 더 베스트 센서 중에 하나다. 영화는 사실 이렇게 더 베스트 센서 딱 최고 하는 것보다 최고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낮추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이 쓰는 표현인 거예요. 맨 마지막 원하고 더 같이 못 쓰죠. 원은 하나 불분명하고 더는 정해진 건데 불분명하는 거 정해진 거 정해진 거 유일한 거 이걸 같이 쓸 수는 없는 거죠. 잘 이해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